ㄹㄹㄹㄹㄹㄹ 사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기 없는 전류 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축전기 탐색.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신성이 그래도 제일 낫겠지. 너무 맛있어요. 밀점집. 네. 네. 더 봤잖아. 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버근가. 탐색으로 신성이나 빨리 뽑아야 되지 않나. 인지 편향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또 내 코. 쏘주는 말도 안 되고. 껌본별이나 스네코. 디너미야. 디너미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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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변의 코라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강몸 두개 다 빠지네 거지같은 게임 망월향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안 때렸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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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와의 기회를 얻는다 오 결국 자수 자수 자수해라 자수 2번 이만한 로봇 제발 전타 튀어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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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몸 켈리 강몸 켈리 강몸 켈미컬 까지 나오면 맛있겠다 체력 20까지는 깎여도 되는 로봇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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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벗으시오 어머니 이십필 너무 좋다 빙하도 떴다 엘리트는 위험해 보이는데 하필 나와도 이딴거 나왔네 그래도 뇌우잡혀서 다행이다 전타는 계속 에너지 잘 나오네 앵초 부정양초 엘리트 하나 더 오우 쓰레기야 미쳤나봐 제발 하나만 때려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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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스크 오우 일등상도 나왔네 오우 일등상 나와서 할만해진거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멋진 리펙트 또 영코 유타 그저 뇌신 뇌신 갑분싸 부적 저열 저열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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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을 제거합니다 수비죠 타격은 타격은 할 일이 있습니다 보기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따 이 시각 잡으러 가는게 맞겠지 디스크 있는 것도 너무 좋네 디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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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때려봐 자수화면 피차 그러니까 제 말은 복근만 때려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수화면 광명찾는 디펜트 진짜임 자수화서 광명찾자 장화있었으면 너덜너덜해져실텐데 홀로그램 타이밍까지 왜이러냐 죽어라 살아라 죽어라 아까베코 아니 냉불 뭐지 그것은 냉불이다 그것은 냉불이다 그것은 냉불이다 여기 다중시전이 빠졌잖아 빠져와 빨리 그럼 다중시전 먹게 0층에서 다시 올라가보죠 이게 버토리야 이게 이게 마리아 유독 가스야 그래도 제가 타위로 가스야 가스야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희귀유 물특 쓰레기 나옴 쪼개는 중 쪼개는 중 valu기 뇌신 세보 다음 외로운 깨시자식 외로운 깨시자식 악왈호특 그런거 안함 아카베 코선타 미소다 방열판 아니 일 에너지 메아리 메아리 전기 압압 압 뇌 B1 하고 자스완해도 되겠지 신성 먼저 써야지 뇌 드디어 드디어 뇌 에이 히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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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영코다 뇌신 뇌의신 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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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걸까? 와플이다 병물사기 아님? 아님 으아 어 방패 어디가면 아 역시 창의 적인 인공지능이야 와 반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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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펙트야 훌륭하다 미구이 다가가 천장 오늘도 자수하는 딥팩트 롤 죄많은 로봇 고셔넣어 떠먹지 메아리에 먹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메아리가 없는데 메아리 쐈습니다. 여깄다. 블라즈마 날려먹는 거 별로 아닌가? 블라즈마 날려먹는 게 아닐걸? 뭐여 이거? 블라즈마 날려먹는 거 와 장난없네 역시 쓸데없어요 바팍이 싹 다음에 밑에 있네 바팍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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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아 그게 무슨 소리님 부속 흑옥 부속 얘는 딱 1이네 콜랑 25골드 아킨 쪼개낸 가면 타격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